대법원이 강제징용에 대해서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만 중요한 문제가 남습니다. 일본 기업에게서 실제로 배상을 받아낼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부터 강동원 기자와 함께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기자, 오늘 판결을 보고 일본 기업이 알아서 배상금을 내놓지는 않겠죠? 그렇다면 강제 압류하는 방법밖에 없을 텐데 이게 가능합니까?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만 우리나라 안에 있는 재산만 가능합니다. 이번 강제징용의 가해자는 신일본제철인데 이 신일본제철은 포스코 주식 지분을 3.32% 갖고 있습니다. 이게 현재 시가로는 7,500억 원쯤 됩니다. 그렇다면 그건 우리 국내에 있는 재산이니까 실제로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은 게 일단 법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먼저 신일본제철이 또 포스코 지분을 직접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예탁 증권 형태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압류하려면 미국 법원의 승인이 필요한 거죠. 미국 법원이 배상하라 이렇게 한 우리 판결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결한 일본의 판결 중에 어느 것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다. 다른 문제 생각하지 않고 실제로 배상을 받으려고만 한다면 그렇게 할 수는 있을 텐데 정치적 문제도 남아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법적인 문제보다 더 크게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법적으로는 신일 일본 제철의 포스코 지분을 압류할 수는 있지만 일본 기업을 일본의 동의 없이 한국 정부가 압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쟁 상태가 아니라면 실행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압류를 강행한다면 정치적으로는 일본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판결의 의미가 대단히 크긴 합니다만 실제로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결국은 정치로 풀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전방 국가가 또 일본 만고 하나 더 있죠.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 정부는 폴란드와 체코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려고 벤츠와 지멘스 같은 자국 기업들과 함께 우리 돈 약 8조 원을 출연해서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판결이 아니라 정치로 푼 경우인데 현재 일본 정부가 이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는 게 역시 한계입니다. 네, 상황이 법적 문제 그리고 정치적 문제까지 매우 복잡하게 꼬여 있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도 굉장히 난처한 것이요. 정부가 이 상황을 자초한 측면도 있습니다. 지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때부터 우리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도 함께 해결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 노무현 정부가 한일협정 외교 문서를 공개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개인의 청구권을 일방적으로 처분했다는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국무총리실 산하위원회까지 설치했는데 같은 해 나온 결론은 강제징용 배상은 해결이 끝난 문제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청구권을 국가가 처분했으니까 국가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추가로 보상을 해줬었죠. 네, 오늘 판결이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정의의 문제입니다만 이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역시 쉽지가 않은 현실적인 문제가 가로막혀 있군요.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아멘